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돼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 할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같이 읽습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저희가 말씀 시간이 제일 마지막에 예배에 위치해서 예배가 경과하면서 좀 몸이 굳으시는 것 같아요. 약간 긴장을 해서 건강에도 좋지 않고 또 은혜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좀 경직된 자세를 좀 풀어주시도록 따뜻하게 한번 인사하시고 여러분 몸이 좀 자유로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웃으시면서 인사하시고 자세도 좀 푸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네요. 하나님의 은혜는 긴장되지 않고요. 편안한 것입니다. 오늘 이제 새로운 말씀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생각해왔습니다. 1월달에 우리 새벽마다 큐티 말씀 마가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그날 하루를 압도할 때가 많고요. 또 마음속에 있는 여러가지 생각들을 깨끗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되는 경험을 하는데 역시 복음서의 말씀에는 위력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위대한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시리즈로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어록 예수님의 말씀을 찾아서 같이 묵상하고 나누는 그런 주일 설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번째 시간으로 또 하나의 생을 위하여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배경이 어디냐면 예수님이 공생회를 처음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요단 강가에서 세례요한이 회개를 외치고 그리고 세례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낙타에 옷을 걸친 거친 예언자 거친 사내가 투박하게 회개하라 철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칠 때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모여들어서 세례는 몇 명이 줍니까? 요한과 그의 조교들이 줬을까요? 요한 혼자 줬을까요? 성경으로 볼 때는 세례요한 혼자 줬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도 세례식을 할 때 지난번에는 22명이 세례식을 하니까 기다렸나요? 금방 받았나요? 기다렸죠? 나와서 순서대로 이렇게 기다렸는데 요단 강가에 사람들이 쫙 모여있으면 그 사람들이 기다렸을까요? 안 기다렸을까요? 기다렸겠죠? 아마 줄을 쭉 서서 기다리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 또 한 분이 그 가운데 줄 서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공생회를 시작하신 예수 크리스도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전에 불세출의 농구 스타 마이클 조던이 광고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광고를 시작한 적이 있었습니다. imagine. 한번 상상해보라. You tell the four. 여러분 제가 한번 그렇게 권유를 드리고 싶어요. 한번 상상해보십시오. 그 요단 강가에 이제 해빙이 시작될 무렵에 그 세례요한 앞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아주 완전히 따뜻하지 않은 빛을 받으면서 한번 쭉 서있는 우리 나름의 상상입니다. 그때 날씨와 기온이 어땠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상상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서 계시는데 먼저 그 세례요한에게 세례받기 위해서 쭉 줄 서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서가지고 기다리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세례요한은 거기에서 죄 씻음의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아마도 우리가 겉그림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육신적으로 병이 있었던 사람들 병자였다가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부정하다고 혹은 죄를 지어서라고 부정하게 여겨졌던 사람들이 이제 병이 났고 이제 다시 정결케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려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사회적인 범죄자였던 사람들 실정법에 저척되는 죄를 지었던 사람들도 그 가운데는 있었을 것입니다. 또 정신적으로 죄의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영적으로 자신은 이 저주가 붙어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나왔을 거예요. 이것은 겉그림이고 그들의 마음속을 한번 들여잡자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거기서 룰룰랄라 야 드디어 나오는 세례받는다. 이거는 회계의 세례거든요.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그들은 거기에 나와왔을까요? 제가 그림을 이렇게 상상해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지치고 피곤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음이 무겁고 착잡해 있습니다. 영적으로 억눌려있고 마음에 평안과 자유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금상가에서 그런 찬양하죠. 삶은 의미 없고 안식 없었네. 순간순간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삶이었어요. 거기다가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들에게 인생이란 별로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죠. 뭐 그다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어요. 물론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영혼이 있는 전제라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영적인 전제라는 것은 순간순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란 말입니까?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전제라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을 줬어요? 뭐가 좋은지 그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일반 다른 유기체적인 생물들처럼 그냥 편안한 밤 대신에 그들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불면에 밤을 지내야 되었습니다. 한 번 찾아오면 이유도 없이 붙들고 늘어져서 마음의 불안과 고통을 끝없이 추가시켰습니다. 사랑도 병임양하여 시저가사처럼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있다는 것도 때로는 짐이고 멍해고 고통입니다. 헤어날 수 없는 이 영혼의 질병에서 그들은 평안하고 싶었어요. 뭔가 방법이 있다면 해결을 받고 싶었습니다. 이것을 떼어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자유롭고 은혜로운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싶었을 거예요. 연약한 자들은 강건함을 꿈꾸었을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뭔가의 가난의 멍해를 벗어낼 수만 있다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의 그 고통의 근원들을 이제는 좀 버리고 싶다. 열쇠를 어디에서 보았을까요? 그들은 아마 그러고 있으면서도 여러가지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내가 좀 좋은 환경에 있었다면 아니면 내가 좀 건강한 체질로 태어났다면 말이에요. 아니면 내가 좀 뭔가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면 내가 좀 뭔가 누릴 수 있었다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세례자들 대할 가운데 한 분이 계셨습니다. 공생회를 시작하시는 예수님.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예수님은 그들과 달랐을까요? 같았을까요? 같았다는 분. 물론 제가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속으로 한번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달랐을 거라는 분. 나름대로의 아마 정당한 이유가 있으실 겁니다. 그는 그 사람들과 분명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말씀이 제일 좋은 육신이 되었습니다. 라는 말은 아니에요. 여기 의사 선생님들도 있는데 육신이라는 게 특A급 육신이 따로 있어요? 그런 거 아니죠? 육신이란 병들지 않은 상태에서 육신이란 근본적으로 우리의 생명이란 그다지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그분이 어떤 슈퍼맨이나 초회인이나 저항력에 특별히 강한 사람이나 아니면 강심장이나 심리적으로 전혀 동요되지 않는 아주 불세출의 그런 요동하지 않는 영웅과 같은 심성을 가진 그런 분을 우리에게 오셨다는 뜻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는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다르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여러분. 무엇이 달랐을까요? 사람이 자기 마음 안에서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을 사람은 보고 느낄 수 있나요? 없나요? 잘 모르시겠어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아내가 요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느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우리 아이들이 뭔가 요즘 다른 생각에 빠져있는 것 같아요. 부모가 느낄 수 있나요?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겉모습이 같아도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은 달라 보이는 것이고 실제로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다른 분이었습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그는 의사도 필요 없고 그리고 절대로 노쇄하지도 않는 그런 초인이셨습니까? 아니요. 그런 것은 하나님의 원래의 설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연약함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당연히 그는 고통받을 수 있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아마 그 줄 서있는 사람들과 비슷한 그 이전의 일상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분은 30년의 인생을 뒤로하고 공생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작별 인사를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작별 장면이 여러분 연상되십니까? 어머니 저는 이제 새로운 길을 떠납니다. 저를 지금까지 낳고 길러주신 육신의 어머니이셨습니다. 내가 그 사랑을 잊지 못하고 또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길을 가야 됩니다. 이제 다시 소식을 전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평안하십시오. 뭐 그렇게 인사하지 않았겠어요? 그 어머니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왜? 왜 꼭 그래야만 되니? 하나님의 뜻이 꼭 그렇게만 이루어야만 되니? 달리 이룰 수는 없을까? 나는 어떻게 살라고? 어머니에서 눈에서 눈물이 흐르지 않았을까요? 그래. 그래도 가야되겠지. 그렇지만 조심해다오. 아침에는 꼭 따뜻한 물 끓여 마시고 너 장이 안 좋잖아. 이건 제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마음을 같이 품고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은 장이 자주 끓기 마련이에요. 애가 끓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의학적이지는 않지만 그래서 장이 안 좋았을 거라고 생각나는 것이죠. 과민성 대장 증상이 있지 않았을까. 연락 자주 해다오. 잠은 한대서 자지 말고. 끝까지 안 보일 때까지 손을 흔드는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이 요단강가에 있어서 생각이 나지 않았을까요? 어머니의 눈물과 음성만이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서 이거 내가 뭐하는 짓인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은 성정과 같은 욕신을 주셨다면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 어머니 불효자는 옵니다. 그러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 다른 사람들처럼.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럴만한 일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그에게는 죄의식이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그 지난 일들을 뼈아프게, 비통하게, 마치 고문받는 것처럼, 형벌처럼 그렇게 돌아봐야 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그분에게는 마음에 누리는 어떤 지옥의 형벌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기억을 일부러 어둡게 만드는 어두움의 필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착잡하고 괴로운 곳으로 동갑시키는 안개의 정체가 있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그 줄을 서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있는 마음속에 있는 지금 그 심란함과 피곤함과 고단함과 정체없음과 마음의 비통함과 전망없고 그들에게 어두운 그 마음들의 정체는 사실은 하나의 필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삶의 일상들을 저주스럽게 만드는 하나의 필터가 비은혜,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죄입니다.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 죄는 모든 과거의 기억을 형벌로 둔갑시킵니다. 사랑은 병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애정은 집착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 번의 실패는 좌절이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은 씻을 수 없는 멍해와 장애가 되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에게는 그러한 것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물론 연약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은 악의 없는 연약함이시죠. 그 연약함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지 못해요. 고통이요? 예. 그는 장애 안 좋았는지도 모르고요. 아니면 육신에 뭔가 불편함이 있으셨는지도 몰라요. 도로 기억의 장애가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기억력이 나쁘지구나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에게는 없었을까? 네. 그에게도 고통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루이스가 적절히 표현한 것처럼 그러나 살균철이 된 고통. 어떤 부작용도 그 고통들은 그분의 영혼과 그분의 마음에 어떤 자국을 남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에게 연약함과 고통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지 결코 형벌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형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보내고 그리고 이 연약한 인생의 유전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인간 적금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형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형벌처럼 만드는 것은 죄의 능력입니다. 형벌이 아닌 고통이 있냐고 혹시 여러분 묻고 싶으십니까? 네. 축복이 되는 고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해 없는 고통.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 여러분 전에 프랑스에서 영하 17도 되는 그 날씨에 있어본 적이 있습니다. 맑은 날씨에 햇빛이 뜨는데 영하 17도에요. 아주 쨍하게 추운 겨울. 그 추위에서 심호흡을 하면서 차갑고 맑은 공기. 물론 소름이 돋고 몸에는 그것이 고통스럽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그것을 고통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기쁨이고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추위를 느끼도록 연약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느끼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땀방울을 운동을 하든지 산을 오르든지 아니면 노동을 하든지 마지막 땀방울을 쏟아넣고 기진해서 잔디 위에 산자락에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는 그 심호흡하면서 바라보는 그 기쁨. 순간의 고통 끝에 찾아오는 그 기쁨을 여러분 아시죠? 자녀에게 혹은 어려움을 당한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어려운 형제에게 이웃에게 가진 것을 다 내어주고 남은 것이 하나도 없이 돌아서면서 내 마음속에 찾아 드는 그 행복과 기쁨. 여러분 이것은 축복이 아닙니까? 요즘 계속해서 떠나시는 교우들이 있지만 작별을 하면서도 저는 가끔 그런 마음을 느끼는데 이거 발설을 하면 가시는 분들이 섭섭하니까 얘기를 못해요. 작별을 하면서도 마음속에서 잔잔한 기쁨이 있다는 걸 아세요? 제가 그 마음의 실마리를 어느 분에게 얘기했더니 변명인 줄 아시더라고요. 에이 속으로 섭섭하면서 그렇게 위로를 하는 거지. 그런데 저는 그런 섭섭한 마음이 있다는 것 그 나쁘지 않은 슬픔이 있다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것을 누리겠어? 이런 마음을 누가 어떻게 누릴 수 있겠어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고향되는 것을 느끼잖아요. 아하 우리가 정말 어떤 인생을 사는구나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작별의 순간도 우리가 즐길 줄 알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고통만이 아니라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연약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고통을 맛보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형벌로 갖지 않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억울한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예, 그분은 태풍 가운데 던져진 그런 이력 편주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가운데서 날아오르는 날개를 가지셨어요. 연약함을 해결되지 않고도 슈퍼맨이 되지 않고도 그분에게는 은혜와 진리의 날개가 있어서 그 죄로 인해서 그는 형벌받지 않으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언제나 그러한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선택을 하십니다. 어떤 선택입니까? 그 사람들 사이에서 세례받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왜요? 세례요한이 첫눈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당황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다른 곳에 계셔야 될 뿐 아닙니까?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될 형편입니다. 그런데 왜 죄인에게 필요한 세례를 받으시려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 위대한 말씀, 얼차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하는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여기에서 예수님은 허락하시오. 지금은 허락할 때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 잘 안 되는 것은 이 의라는 표현인데 이 의라는 말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로 바꾸어 봅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이제 허락하라부터 시작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내가 이 권고한 사람들 연약함과 고통의 문제 속에서 그러나 이것이 그 죄의 안개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 그렇게 되어 있는 그들 그들 가운데 내가 함께 서서 그들과 함께 세례받는 것이 당신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연약함과 고통을 행복과 축복으로 회복시켜주는 새로운 생의 모델 그것은 그들에게서 죄를 씻어줌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연약함과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허락하신 흥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하나님의 설계 충만한 축복의 계획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육신에 주신 삶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시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뜻을 이룰 때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죄 없으시면서 죄인들 가운데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그 예수님 앞뒤에 서 있는 그들과 같은 바로 우리들에게 새로운 또 하나의 인생을 열어주는 소곡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께서 자신을 죄인들과 동일시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정확하지 않아요. 그분은 죄인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죄 안으로 밀어넣으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는 죄를 동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도박 중독자가 된 사람에게 그의 마음을 이해하고 달래기 위해서 같이 도박에 빠져드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그는 우리에게 일시적이고 연약하고 고통에 열려있는 우리 인간의 삶에 하나님은 그대로 충만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연약함과 고통은 걸림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 우리의 병이 그대로 있고 연약함도 그대로 있고 하나도 나아지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가 인생에서 맛보는 고통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가장 정밀하게 설계하신 그것을 가지고 그 대신에 더 엄청나고 놀라운 충만한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설계라는 사실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온 것은 너희를 동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혼이 있는 생명에게 강하고 단단한 육신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두껍게 피부를 주셨을 겁니다. 저는 피부가 가뜩이나 좀 얇아서 감기에 잘 걸려요. 그래서 가끔 피부가 두껍고 털이 카페트처럼 북실북실한 사람을 보면 좀 부럽기도 해요. 성적인 매력 때문이 아니고요. 감기가 좀 덜 걸릴 수 있겠나.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북극곤 갔다면 어떠겠어요. 집에서 영도인데도 더워가지고 어느 날은 저 펠트백 눈 덮인 데 와서 담요도 없이 야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너무 연약함 때문에 기도 많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제대로 응답하시면 여러분 힘들어져요. 그래가지고 추위를 전혀 못 느끼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한 겨울에도 반팔티 입고 다니고 좋아요. 그러면 스타벅스에 들어가서 옆에 사람은 천천히 머플러 푸르고 오바 벗고 장갑 벗고 그 다음에 또 겉옷도 벗고 그 점 있다가는 세타도 하나 벗고 그런데 자기는 벗을 것도 입을 것도 없잖아요.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장애로 고통으로 그리고 숙명으로 괴로움으로 형벌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유일한 걸림돌은 그것은 하나님 없이 이 모든 것을 살아가는 죄의식입니다. 죄는 우리 인생의 길을 보이지 않게 하는 안개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설계도를 잃어버려서 완전히 작동 불가능하게 된 기계와 같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죄는 열쇠를 잃어버린 금고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이 죄의 안개를 거둘 수 있는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비은혜만 벗어낼 수 있다면 하나님과 완전히 사귀어 살 수만 있다면 우리의 연약한 삶에는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이 깃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선한 모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런 걸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는 기도했어요. 서머세트 모험의 인간의 조건에 나오는 딜립처럼 말이죠. 내 다리에 장애를 낳게 해주세요. 판세우기도 했는데 그 다음날도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예수님께서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도 그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하실 수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척추결핵으로 누워있던 미우라야꾼은 그러나 수많은 병자들에게 정말 진정한 생명과 삶의 기쁨을 선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전혀 다른 생 전혀 다른 축복의 삶을 위하여 그 자리에 아니 우리 가운데 서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날 때에 그 주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허락하라 내가 너의 안에 서는 것을 허락하라 그러면 내가 전혀 다른 생을 네 안에서 너와 함께 시작하려라 이것이 너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합당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도 초인의 꿈을 꾸고 대박의 꿈을 꾸고 우리에게 물질이 조금 더 있다면 내가 좀 더 건강했더라면 내가 좀 더 나은 환경에 있었더라면 나는 축복적인 변제였을 거라고 때로는 북극곰을 꿈꾸고요 때로는 아프지 않고 오래 사는 학을 꿈꾸고 천년만년 서있는 저 돌바위를 꿈꾸고 그렇단 말입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아한 삶을 주시고 유아한 생명을 주시고 병들고 연약할 수 있는 전제를 주신 것은 그 안에만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배 이 질그릇에 그 보배를 담으셨어요. 우리는 영광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그 가운데 서셨습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전제 전혀 다른 생을 위해서 서셨습니다. 너희들은 보게 되고 알게 되리라 은혜와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우리의 생애가 어떻게 복되게 변화될 수 있는지 말이에요. 그때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분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약속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의 그 모습을 내가 기뻐하노라 두번 옷을 가지지 않냐 하셨고 방금 육신의 어머니와 작별하고 떠났고 그리고 아직도 그에게는 가야 될 길이 첩첩산중 같은데 그러나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의 안에서 나의 일을 시작하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 주님께서 그 길을 가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독수리처럼 4킬로를 보는 눈 대신에 전혀 다른 눈을 주셨습니다. 다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셨습니다. 그분은 부러움과 질시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망과 편견의 눈으로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죄의 힘이 가져온 왜곡이오 착시입니다. 그분은 천국의 시각을 가지고 보셨어요. 그분이 왜 죄인들을 죄를 멀리하면서도 죄인을 사랑할 수 있었는지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긍일의 렌즈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분 앞에 서는 사람들은 다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물론 질병이 직접 낫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것 이상이었어요. 그의 앞에서는 약한 자들이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도 자기가 마치 강한 것처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지한 자도 마치 지혜로운 것처럼 느낄 수 있었어요. 그의 앞에 있으면 봄나라 햇볕이 쪄인 것 같은 따뜻함이 온몸을 만지고 지나갔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말씀과 안이 안했을 때 우리는 그렇게 느끼지 않았습니까?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요. 그의 곁에 있으면 아무 일도 없는데도 별로 달라진 게 없는데도 나는 구원받은 느낌을 가집니다. 더 이상 저주의 계획이 나를 괴롭게 하지 못하고 죄의 필터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뼈아픈 일이 지나가고도 우리가 죄의식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면 언제나 새로운 결단이 마음속에서 생겨나옵니다. 전혀 새로운 생 여러분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얘기하고 사탄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래 그래서 세상이 뭐가 달라지나 말씀만 가지고 되나 저희는 다시 그 말씀을 붙듭니다. 그리고 올해의 표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주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옵소서 연약하고 연약하고 자기 앞일 하나 해결 못하는 그 많은 사람들의 무리 속에서 줄을 서서 서 있는 그러한 나에게 그러나 주님은 이것은 전혀 다른 생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느라 내가 너를 사랑하느라 내가 너를 기뻐하느라 그 가운데서 내가 천국의 지경을 넓히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형제여 자매여 내가 너희 안에서 이 새로운 시작을 하도록 허락하라 이것이 내가 그대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길이 되리라 내가 너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힘과 능력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말씀의 응답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 얼마나 존귀한 부르심인지 우리는 때로 잊고 평통의 묘양만을 구했습니다. 연약함과 고통에 대하여 원망하며 자신의 출생을 때로는 부정하며 하나님 기쁨 없이 행복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은혜와 진리만으로 그리고 우리에게서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가 얼마나 복되고 영광된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아름답게 살 수 있는지를 알려주신 주님 주님 내가 그러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새로운 또 하나의 생을 주님과 말씀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아름상으로 응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초대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주시고 연약함 가운데 두셨으나 그러나 주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오 구원 백성 사무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시작하리라 말씀하시오 이제 허락하라 주님 허락합니다. 주님 내 안에서 주가 되시고 은혜와 진리로 다시 오시고 하나님 영광의 계획을 성취하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나에게 그 주님의 자녀댐과 주님의 정행댐을 주님 깨닫게 하시고 응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무도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주님 선포하며 세상에 나가 주님의 제자된 삶을 또 하나의 생을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